종합뷰티기업 뷰티스킨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뷰티스킨은 이날 공모가 2만 6천원보다 25.38% 높은 3만 2천 6백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는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819.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 이어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2,316.1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증거금으로는 3조 3,121억 원을 모았습니다. 뷰티스킨은 이번에 확보한 공모 자금을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대, 브랜드 마케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뷰티스킨은 분실하기로 전 двиг중에서itt 희망합니다. 뷰티스 melod기